여기는 버섯 중에서도 가풍이 있는 능이버섯으로 유명한 맛집이다 능이버섯은 단백질 분해 성분이 다량 함유돼 소화불량 추위에 좋고 항암 효과와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원기 회복까지 강화하니 면역력을 업시켜주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구려 이쯤에서 능이버섯과의 인터뷰 시도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그 자태부터 늠름한 능이버섯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 진짠가요?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깊은 산 중에서 말이죠 온기가 아주 좋은 곳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채치가 가능한 귀한 몸이고요 예, 버섯 중에서는 단언컨대 우리 능이를 빼먹을 수가 없죠 하하하하 원래 이렇게 기적의 몸으로 태어난 걸 어쩝니까 아주 그냥 으뜸입니다 으뜸 신종 바이러스들이여 썩 물럭거라 단숨에 각종 질병들을 제압하는 능이버섯 두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비주얼 능이버섯과 닭백숙은 대체 어디서 만난 걸까나?